안녕하세요 양주시 삼목동 가구직위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신혼부부 가구구입 꿀팁 마지막 3탄을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죠 여섯 현실적인 예산을 세워서 구매하십시오 물론 가구점에 가다 보면 이런 조명에 너무 조명이 잘 받아서 참 자기도 모르게 현혹돼서 사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필요하시겠지만 그래도 신혼부가 꼭 필요한 것은 침대 또는 장롱 식탁 TV다이 이런 거 있어요 하지만 본인 예산에 맞게 잘 미리 꾸며 가지고 그렇게 가셔서 사시면 정말 좋습니다 일곱 실용성을 참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디자인도 참 중요하지만 디자인에 너무 매혹되다 보면 질이 떨어지는지 어쩐지를 모르시고 오래 쓰지 못할 그런 제품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탄탄하고 또 벗겨지지 않게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너무 디자인만 선택하다 보면 잘 쓰시다 보면 일어나는 제품도 있고 칠로 잘 되어 있나 그런 걸 꼼꼼히 따져보시고 참 가구점 같은데 오셔서 하나하나 보시고 사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꼭 그런 걸 참고로 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맞는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나 탄탄한 제품인가 그걸 꼭 참고로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보편적으로 가구를 구입하러 오시게 되면 어른들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오는 것도 참 참고로 될 겁니다 집안의 어머님 아니면 아버님 시댁 어머님도 좀 참고로 말씀을 들어보시고 어떻게 무엇을 했으면 좋겠는가 어떤 제품을 했으면 좋겠는가 참고로 그것만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자 하시는 것보다 이 다음에 또 부모님들이 보시면 아 잘 샀다 이런 말 듣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냥 모양만 사면은 어른들은 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탄탄하고 좋은 걸 잘 사시면은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아 참 가구 잘 골랐다 하는 말씀도 들어보면 참 듣기도 좋을 겁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트렌드도 중요하지만은 어르신들 오래 살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생각도 참 좋으니까 상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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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